안녕하세요. 비행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중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. 팽창형 임플란트들 중에 길이가 길어지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음경의 길이를 그럼 더 조직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. 팽창형 임플란트들 중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AMS-LGX라는 실린더가 있어요. 그 실린더는 임플란트를 펌프를 시키게 되면 실린더 길이도 길어지고 두께도 두꺼워집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연구와 그 수많은 논문에서 단 한 번도 이 길이가 실린더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수술 후 환자 음경이 길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어요. 그런 논문은 실제로 없습니다.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고안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이 LGX라는 실린더는 그 전신이 울트렉스라는 실린더로 만들어졌었어요.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결국 지금 LGX라는 실린더를 만든 회사가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회사예요.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른 신생회사가 생겨요.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콜로플라스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경쟁이 붙기 시작해요. 그래서 경쟁을 붙으니까 저쪽 실린더가 사실은 좀 더 강직도가 좋고 굵기가 더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럼 길이를 길어지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린더를 개발한 다음에 특허를 했어요. 그리고 이게 음경 길이를 길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엄청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죠. 그런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실린더는 길어지는데 음경이 길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음경의 구조를 잘 몰라서 이걸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음경의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실제 그 당시에 개발된 AMS 제품들은 제가 볼 때 엔지니어링 면에서는 정말 실패작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경 해면체는 주변에 백막이라고 굉장히 질긴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아요. 수술이 끝나버리면 수술 전의 상태는 임플란트 들어가기 전의 상태는 이게 어느 정도 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캡슐이라는 조직으로 굉장히 튼튼한 조직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지 않아요. 대부분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은 환자들은 펌프를 하고 난 전후에 길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물론 이거는 수술 전에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우리 사람들 중에 평소에도 좀 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쫙 줄어들었다 쫙 늘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. 그 차이에 따라서 길이의 차이가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편차가 확 줄어들어요. 이만큼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는 사람이면 아주 이만큼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튼튼한 백막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린더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음경 자체가 길어진 효과는 잘 안 나와요. 오히려 실린더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할 때 해면치 길이에 딱 맞춰서 임플란트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실린더가 길어지는 힘은 백막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좋은 실린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S 형태로 꼬여요. S자 형태로.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또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야 돼요. 이렇게 눌러지고 누른 압력을 견뎌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실린더 자체가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LGX, 이 전신의 울트렉스라는 실린더는 이 실린더 자체가 결함이 많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어요. 그거에 대한 반박 논문들과 여러 논문들이 계속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실린더를 거의 다 잘 안 씁니다. 왜? 우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다른 논문들을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질 않아요.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하고 당시에 개발했던 엔지니어들이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.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는 실린더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실린더가 음경의 길이를 길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. 오히려 실린더 자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압력을 받았을 때 실린더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실린더의 결함, 오히려 고장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실린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.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린더를 쓰지 않고 두꺼워지기만 하는 힘 좋은 실린더를 잘 사용만 해도 음경의 크기를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길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린더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